우리 고재가님 사연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쌤.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2970원에 8% 비중입니다. 최근에 진입했어요. 매일 3500원에 매도 걸어두려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소폭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조문가님. 일단은 매도를 3500원에 걸어두는 게 가장 적절한 거냐. 전국점 전에 살짝 얘기를 해주셔서 목표가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2차전지 검사 장비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맥신 관련 종목군들 작년에 상승세 초존도체 이후에 맥신 관련 종목들 떴잖아요. 그때 맥신 관련 이슈도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모멘텀이 붙어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 왜냐하면 그냥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만 좀 잘 올라오는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 공략하시면 그냥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수익 전화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트렌드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붙어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을 단기 종목으로 공략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8% 일단은 최근에 들어가졌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냥 적정 비중 5%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2750원에서 2700원 깬다 하면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온다 한다면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신 이슈 나왔을 때 단발적으로 반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 특징 이슈 나왔을 때 3, 4거래 정도 딱 3, 4거래 정도 올랐죠. 3, 4거래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시세가 다시 이제 기존의 시세 초입구보다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나마 지금 1월 달부터 조금 다시 거래량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말 그대로 단기 관점으로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고 있는 구간대가 3,500원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500원대 일단은 시세 가능성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3,300원에서 4,400원 선 조금 더 낮춰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하단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상단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를 좀 더 하향을 하셔서 아니면 나눠서 걸어주세요. 3,400원에서 3,500원 나눠서 걸어주시면 그래도 반이라도 걸리면 나머지 잔량 대응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응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다양하다고 해서 종목이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트렌드가 어떤 지금 트렌드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은 발굴을 하고 단기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매매에 있어서도 스킬업이 되신다라고 조언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 좀 가격적인 전략들도 알려주셨고요. 일단은 모멘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반영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전략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